이길 수 있을까? 총 쏘는 거 보니까 내가 샷건러 아니라면 진작에 할게요 진짜 진심이야 부트캠프 안 가는 거부터 끝났다 내 거울보가 부트캠프로 안 간다 이건 진짜 내가 이번판에 무조건 먹는다는 거야 이번판에 못 먹으면 내가 진짜 이번판에 핵핵 빼고 못 먹으면 여러분 3코인으로 가자 내가 못 먹으면 진짜 못 먹으면 그랜절 진짜 그러면 이번판은 좀 아쉽고 여러분 3코인으로 가자 어때? 내가 잘한다고 먹을 수 있는 열받는데 사이가 못해 사이가의 긴 걸 뿐은 아무도 먹을 수 없어 진짜 치킨 먹는다는 말 나 혀 좀 길어치긴 해야 돼 나 너무 짧아 계속 하고 싶은 개인기가 있는데 잘 안돼 어루루루루루루루룹 아르루루루루루룹 햇바닥에 굴리는거라는데 나는 진짜 죽어도 안돼 아르루루루루루룹 탑 끝이 천장에 대고 아르루루루루루룹 오, 사람사름사름 레전드라 와 여러분 이거지 이게 바로 집중한 걸프의 모습이라고 와 100m 연상 말이 안되다 100m연상 알작단색 아니 말에 차이가 날 정도로 혀가 짧지는 않아요 징그러워 경찰청세상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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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부척해봤어 고려고교 나물이 경찰청세상짤 보고 이걸로 잡아야지 뚝배기가 새것이요 와 수트 개잘깠다 이렇게 이렇게 잘한다 새거운거 봐 얘도 사이가다 애들 심심하면 사이가를 가지고 있냐 근데 얘는 놀라운게 애 따고 총알만 훔쳐왔네 아 어 으 왠지 자 왠지 자 왠지 자 왠지 아 뭐야? 방패 설치하는가? 엣닷스 고려 고교 규복 고려 고교 규복 고려 고교 규복 고려 고교 규복 고려 고교 하하하하 누나 치킨 먹다 소소 100개 먹다 헉 닭키님 감사합니다 어머 타고 오네 사이가 난데 시계 18일 으하하하하 쟤 놀랬다 시계 19대 시계 19대 시계 19대 시계 19대 시계 19대 시계 19대 아 내꺼! 아쉬운데 던질까봐 어떻게 썼나 아아! 뭐해! 어쩐지 뭐가 들리더라 와 레전드네 나 별로 사운드 들리길래 뭐지 했거든 와 다시 여기 꼭 보고 싶다 인종 표수 안에 들어갔어 엉망이 간다 엉놈이야 헬스 땜 나준다 헬스 땜 나준다 지금 썸네 왼쪽이랑 양쪽 내일만 자리 해체 존재춘지 아 다 뺏겨 이만가해 아 진짜 다 뺏겨 애들이 자꾸 내 앞에 다 죽어 어 으어아 씨 자꾸 아휴 씨 아이들 자꾸 쏠려고하면 애들이 살인 자꾸 자꾸 몇개 목격하는대요? 목격자 유튜브의 제목은 목격자로 들어갔는데 프로목격자 오 술탄 두개 개달콤하다 벌렀데? 도래 타면 튕겨서 맞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눈이 안좋아 그럼 하나 더 까고 사이가 들고 푸시 옳은가? 여러분 이거 봐 음식은 내가 바로 치킨 먹지? 피구로 도래기완 브린덜바야 이거 아니야? 뚝배기 볼 거 같지 않냐 도끼? 아하하하하 저기요 안걸린 것 같은데 아 이게 AR이었으면 잡은거네 이럴때는 왼쪽에다가 핸드웨이 빠졌고 못나오게 Command zu recrime 아뜨거 아뜨거 소빙구이... 금방 지지 잘했다 잘했다 나이스 이거 문 열었으면 죽는거야 구비트립이야 뭐야 이거 이게 문 열면 와 이거 내가 안 열어서 산거야 여러분 파밍욕심이 없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우와 이거 나 파밍욕심이 있었으면 한 번 열어봤으면 그냥 바로 끔사 와.. 이걸 파밍 혹시.. 아.. 얘 것도 볼까? 놀랬다 놀랬다 놀랬다.. 얘는 좀 잘 안 내네 놀랬다 너 나한테 개.. 개꿀잼 개꿀잼 몰카 해주려고 여자식 어.. 나한테 깜짝파티 해주려고 여기 뒤돌아보는게.. 어? 뭔소리지? 하고 돌아갔던건데 근데 얘.. 와.. 진짜 애 딱 들고 있었네? 아 일어났구나.. 내가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네 그래서 두드려봤는데.. 어? 뭐지? 하고 여기.. 와.. 저기 들어있나봐.. 기다렸다.. 고맙고.. 고맙고.. 하지마.. 또.. 우리가 다른 그들들도 사실더라구요..